멜로링의 흑! 흑! 우! 편! 쿠키영상 특별한 여름휴가 벌써 올해 여름휴가 계획을 세울 때가 되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 있구나 샬로님과 보낸 여름방학은 계획대로 된 건 없지만 즐거웠었죠 이번 여름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멜로링이 준비한 게 있답니다 바로바로 최고급 휴양지 타르브삼의 초대권! 그리고 레코스에서 휴가를 위해 돌아온 루루카님과 비올레토님의 소식까지 이번 여름은 다양한 영웅들과 함께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잠깐! 그렇게 하면 계승자님께 어필할 수 없다고 멜로링 하지만 멜로링 이런 건 아직 서틀다 있겠나? 언니가 시범을 보여주면 안될까요? 자, 지금부터 타레부섬 리조트 VRT로 모십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개방기간은 4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름하면 역시 수영복 챙겨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타레부섬에는 엄청나게 많고 좋은 장비들을 얻으실 수 있는 전투 스팟들이 있으니 후회 없으실 거예요 타레부섬 액티비티를 즐겨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 타레부섬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장비 초기화 주문서까지 올여름 타레부섬으로 꼭 오실 거죠? 바로 곧 출발합니다 언니, 꾸욱 갈게요 이것이 프로 존경해요 고대의 유산 오늘 들어온 신간은 미지의 던전에서 살아남는 법? 어? 새로 나온 라이트 노벨인가? 흔한 전생물? 길잡이가 바우트가 되고 예쁜 여자가 되었다가 뭐야, 은근히 재미있는 어? 그런데 이 장소는 분명히 고령의 무덤 아직 너무나 위험해서 어떤 기사단에게도 접근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새로운 고대의 유산?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마치 갔다 와본 것처럼 이 작가의 정체는 뭐지? 이아링 언니! 드디어 새로운 고대의 유산 고령의 무덤으로의 탐험 허가가 떨어졌어요 이 기쁜 소식을 언니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려고 슝슝 날아왔달깐다 어라? 언니,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나 왠지 이 세계에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야 고대의 유산 새로운 던전 고령의 무덤 배송 예정 구글 플레이 게임즈 드디어 드디어 에픽 세븐을 PC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구글 플레이 게임즈 지원 소식 빠밤 PC가 뭐냐고요? 구글 플레이 게임즈는 뭐냐고요? 하... 사실 메루링도 모른다일까나? 헤헤 여링 언니가 이 세계에 엄청난 비밀이라며 이렇게만 전하면 된대요 통 속의 뇌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중얼중얼하면서 요새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아무튼 메루링은 전했어요? 구글 플레이 게임즈 8월 지원 예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